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맛있는 면이 많다. 불맛짬뽕 맛있겠다. 소바도 맛있겠고. 롯데 떡볶이도 있네. 근데 맨특가스 좋아하는데. 맨특가스? 아 이거?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TV의 저는 아나. 저는 동이다입니다. 오늘은 친절하고 맛있기로 선문난 무공 돈까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세한 메뉴는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거고요. 요거는 기본인 무공 돈까스고 요거는 치즈 돈까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떡볶이도 있고요. 사이드 메뉴로. 이물 떡볶이. 왕새우튀김. 오징어튀김. 그리고 좀 이따가. 저희가 또 뭐 먹고 오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따로 시켰어요. 우동하고 냉소바 이렇게 또 조금 이따 올 거거든요. 일단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먹어보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징어 맛있겠다. 돈까스 너무 먹고 싶었어. 맛있어? 니가 치즈를 좋아해가지고. 먹어봐야지. 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소스가 되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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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탄사 Tails. 음. 맛있다 떡볶이도 먹어볼까? 음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 밑떡! 매콤하네 떡볶이 진짜 맛있다 떡볶이 진짜 맛있다 떡볶이 ussen 떡볶이 떡볶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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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양새우찌기만 먹어볼까 해장 여부를 선택할 때, 참치면 카드를 넣어주시고, 견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카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 이용해서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떡볶이 맛있게. 맛있다. 와, 뭔가 크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맛있지? 고춧가루 저ב 가위바위보 쭈꾸미 고수 kept 정리해 groan epidemiological 오或수 tim 삼 빠륽 선생님 우다 좁다 시원하게 맛있어? 아, 시원해 약ér 맛있어 controvers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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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식감도 안 돼 어서오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공이 닭가슴살 불러주세요 아! 싹쌤야. 있었다. 제발. 있었다. 맛있다. 그리고 가면 되겠네 이거 무거운가 봐 귀여워 맛있어 맛있어 새우 고추 503원 고객님, 음식이 나와주시죠? 고객님, 고객님 에피소드 예약 시절 응 맛있어 응 진짜 맛있다 맛있어 여기 가위가 있던데, 가위에 가위, 이거 때가 필요했구만 가위가 왜 필요하지? 이랬는데 가위 가둘까? 아니, 됐어, 할 수 있어 오, 맛있다 커 익숙한 군況 strang amigo 길고 사랑 맛있어? 후라이 세 Juan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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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 먹었다 배불러 진짜 맛있다 양 진짜 맛있다 억새 잘 먹었다 가노나 공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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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라 햇빛이 달달하네요 햇빛이 너무 하얘지더라 옷이 음 이거 치다 넣을게 먹으려고? 좀 넣어줬어 응, 맛 좀 먹어 맛있다 안에 볶음밥처럼 아, 치즈.. 치사라 피자.. 피.. 피자 치즈처럼 그런 게 들어있어 파프리카랑 음, 맛있지? 입덕지? 응 피자 치즈 좀 주세요 네 맛있어 응 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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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무공통가스에서 진짜 잘 먹고 가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리뷰를 봤는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맛있다고 하시더니 진짜 그 말 그대로 진짜 너무 친절하고 편안하게 촬영했구요 아, 그리고 다른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돌봐주시고 계시더라구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오픈해가지고 저희가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고양이가 하루를 먹고 있더라구요 차를 먹고 있더라구요 이름이 무공이래요 아, 너무너무 고기 좋았구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께서도 그 고양이 닭가슨 잘 챙겨주시느라고 자꾸 들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키오스크로 편하게 결제할 수 있구요 혼자 와서 식사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혼밥 하기도 좋고 그리고 돈까스는 바삭바삭하면서 안에 피자 치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더 자체롭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구요 저는 냉소바도 진짜 맛있더라구요 담백하면서 시원한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떡볶이도 맛있고 어, 매콤해요 살짝 그리고 새우튀기 오주얼튀기 다 너무 맛있었어요 떡볶이에 떡이 쫄깃쫄깃하면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먹는TV 아나 저는 봄이다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